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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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잘 드릴까요? 아... 순대국밥 하나랑 네, 차민선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사장님 저 땡초랑 쌈장 좀 주세요 네 땡초랑 쌈장 매운 고추랑 쌈장 흐흐흐 자... 순대국밥이랑 소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... 맛있겠다 우웩 맛있다 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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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으음... 악... 으음... 으음... 아, 순대가 또 아, 매워. 아, 고추가 되게 하네. 먼저 먹어볼게요 뜨거워 아 음 같이 씹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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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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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춧가루 밥 맛있다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